인공지능 또는 딥러닝에 대해서 저처럼 이게 정말 대단한 기술이고 이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고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거고 이렇게 강하게 믿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실제로 학문으로 하시거나 업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기술도 좋아하지만 제가 세이클럽을 하거나 비우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보통 사람들과 얘기하고 보통 사람들이 뭔가 제가 만든 걸 써주고 그런 일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을 쉽게 설명하는 거에도 제가 굉장히 보람을 느끼거든요. 인공지능이나 딥러닝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중요한 기술인데 이 중요한 기술을 일반 대중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는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쉽게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아직은 업계나 학계에서 좀 적은 것 같고 제가 그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프로그래밍을 한 30년 했고 또 프로그래밍 팀을 이끈 것도 세이클럽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 20년 동안 계속 조직을 리딩했거든요. 이 업계 내지는 소프트웨어 일 같은 거는 좀 더 이상 저에게 흥미롭진 않았어요. 근데 인공지능을 만나고 나서 다시 흥미롭게 됐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물론 크게 보면 딥러닝이고 여러분 알고 계신 신기한 인공지능들 최근에 기사에 나오는 신기한 인공지능들 거의 뭐 10중 8구가 아니라 한 95%는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딥러닝 안에서도 최근에 제일 핫한 건 언어모델이고요. 언어모델 중에서도 하나만 꼽자면 이제 GPT-3가 제일 핫한데 언어모델은 언어를 처리하는 인공지능인데요. 학습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인터넷에서 수많은 문서들을 수집을 하면 나는 학교에 갔습니다. 나는 회사에 갔습니다. 이렇게 이런 문장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잖아요. 근데 그중에 애 앞에 있는 학교 회사에다가 땡땡을 이렇게 쳐요. 그렇게 가린 다음에 인공지능에게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를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는 이미 수많은 정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뭐를 알게 되냐면 아 나는 땡땡에 갔습니다면 여기에는 학교나 회사가 들어가는구나. 근데 나는 밥에 갔습니다. 이건 이상하잖아요. 또는 더 이상한 것도 있죠. 나는 예쁜 애 같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도 있잖아요. 나는 멋진 애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신텍스 또는 시멘틱스를 학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말이 되는 말이 뭔지를 알게 된 거죠. GPT-3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엄청나게 큰 언어 모델인데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들을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정말로 말이 되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를 들면 나는 외계인을 이런 두 단어를 주잖아요. 두 어절 나는 외계인을 그러면 그다음에 말들을 막 지워내는데 너무너무 잘 지워내는 거예요. 정말 소설을 되게 잘 써요. 그리고 또 얘가 인터넷에서 너무 많은 단어 말들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얘가 상식이 생긴 것 같은 거예요. 말이 되는 말을 한다는 거는 말이 되려면 약간 상식이 필요하거든요. 얘가 어떤 상식이 생기는 바람에 축구공은 보통은 사과보다 크다 이런 걸 알려준 적도 없고 인터넷에 축구공과 사과를 비교하는 텍스트는 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얘가 언어를 너무 많이 학습하다 보니까 축구공은 어느 정도 크기가 있고 사과는 어느 정도 크기가 있다는 걸 적당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말을 지워내는데 늘면 축구공은 사과보다 크다라는 말을 지워낸다거나 그런 상식도 갖추게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 하나는 선배들 또는 투자자들 주변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 얘기를 반만 들으라는 얘기고요. 그거는 사실 반은 들으라는 뜻이기도 해요. 경험이나 지식이 쓸모없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다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얘기들거든요. 근데 또 그 경험도 어쨌든 한정적이고 지금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과 딱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시대가 바뀌기도 했고 보통 조언하시는 분들은 좀 더 예전 시대에서 활약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답만 들으라는 얘기고요.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망할 거라는 가정을 일단 하고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90% 망하거든요. 당신이 아무리 잘났어도 다 잘난 사람들이 스타트업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고 확실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데 그래도 90%는 망해요. 근데 망했을 때 본인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에 그거를 좀 잘 가늠하고 하면 좋겠어요. 망했다라는 게 경제적으로 본인이 만약에 나는 빚을 질 수 없어. 나는 빚은 도저히 못 지겠어. 못 견딜 것 같아. 그러면 빚을 지고 사업을 하면 안 되고요. 보통은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3년 동안 월급도 못 받고 친구들은 막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데 나는 3년 동안 통장에 돈이 쌓인 게 하나도 없어. 이래도 버틸 수 있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예를 들면 조직 리딩하는 게 힘들 수도 있고 아무튼 힘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 엄청나게 힘든 일들을 본인이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젊다고 해서 다 못 버티는 건 아니고요. 경제적인 여건이든 아니면 정신력이든 뭐든 강한 사람들은 버틸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해도 괜찮다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 권할 수 있고요. 그런 게 안 될 것 같은 사람한테는 좀 더 경험이 쌓이고 인맥도 쌓이고 돈도 쌓이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에 대답이 좀 힘든 게 제가 슬럼프에 잘 안 빠지는 것 같고 슬럼프에 빠질 시간이 없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시간, 2시간 슬럼프에 빠질 수 있지만 그걸 가만두지 않죠, 저를 일들이 중요한 급한 일들이 저한테 계속 쏟아지는데 그걸 하다 보면 금방 있거든요. 그래서 슬럼프에 길게 빠지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거에 제일 좋은 방법이 저는 찾은 게 있어요.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뭔가 큰 잘못을 했어요. 큰 실수를 했어요. 그게 한 2, 3일 갈 때도 있거든요, 정말. 근데 언제 빠져나오는지를 제가 스스로 알거든요. 그 역사가 있어요. 제가 스스로 돌이켜보면 그 언제 빠져나오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제가 꼭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그걸 막 해요.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그 전에 일이 내가 왜 그걸로 그렇게 2, 3일 동안 그렇게 붙잡고 고민하고 있었을까. 내가 고민한다고 될 일도 아닌데. 고민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문제는 고민한다고 될 일이 아닌 걸로 보통 사람들은 고민을 하죠. 인공지능은 정말 중요하고 또 인공지능의 핵심은 딥러닝이고요. 딥러닝이 말만 들어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정말 중학교, 수학만 이해하시는 분들은 다들 딥러닝의 기초를 이해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설명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서 딥러닝의 기초 원리를 이해하시고 인공지능이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고 할 때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를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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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